달걀의 영양학적 우수성 달걀에 아주 좋은 영양을 줍니다. 오늘은 이런 달걀과 같이 먹으면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5가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달걀과 가장 좋은 궁합 중 하나가 바로 토마토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달걀에는 다른 영양소는 아주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는 부족한데요. 토마토에는 이러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달걀에 부족한 영양을 보완해주는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암효과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가열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합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함께 익혀서 먹는다면 부족한 영양성분은 서로 채워주고 항암효과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한방에서 약재로도 활용되는 부추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 부추는 폐기능을 도와주며 위를 보호하여 양기를 보충한다고 하는데요. 달걀과 부추가 만나면 몸의 기여를 풀어주고 통증을 개선시키며 신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달걀에 풍부한 셀레늄과 비타민B 성분은 신체 면역체계를 지원하여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B1의 흡수를 도와 체내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달걀과 부추를 함께 먹는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겠습니다. 달걀의 노른자에는 비타민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D 성분은 치즈에 풍부한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뼈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뼈와 혈관 이외에도 우울증 개선과 호르몬 합성에도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란말이나 오믈렛을 먹을 때 치즈를 넣어서 먹는다면 맛과 영양 모두 지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달걀과 단호박은 서로의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단호박은 달걀에 풍부한 단백질의 체내 흡수를 돕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 시키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집중력 향상과 불면증 예방 등 심리적 안정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에 풍부한 섬유소인 팩틴은 인효작용을 도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샐러드나 부침에 단호박과 달걀을 함께 활용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노화 방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새우에는 노화 방지에 탁월한 아세틸콜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이며 부족할 경우 노화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달걀과 새우를 함께 먹는다면 치매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니 볶음밥 등으로 꼭 같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달걀과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달걀과 함께 먹는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영상 중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달걀 확인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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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